자, 미국 갔다 온 선물. 네 언니 생각하면서 술 안주하라고? 그거 다이어트에 짱이야. 일단 난 알바를 시작할 테니까 엄마는 이거 먹고 살 뺀 다음에 돈 많은 남자를 꼬셔. 그게 우리가 여기서 독립할 제일 빠른 방법이야. 그래, 그렇게 하자. 잘못했어, 엄마. 엄마 버리고 간 거. 용서해 주세요. 정말 미안해, 엄마. 미안해, 엄마. 정말 미안해, 엄마. 미안해,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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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Music. 엄마. discussions.